디오라마 되게 멋있네요. 저 샤워감이 아니에요? 저거 휴지인데?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했거든요. 이거 3개 헬멧 미쳤네. 자체에 커스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독 전시를 해놓으셨잖아요. 다 손목시계 차고 헤이 키트 안 했던 사람 나와.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단연 탑3 안에 드는 정말 대단한 성지입니다. 장소 이름이 뭐냐? 없어요. 그냥 아는 형님의 컬렉션이에요. 가시죠. 여기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향수 냄새가 납니다. 꿈의 공간입니다. 꿈의 공간이야. 나도 참 많이 갖고 있지만 진짜 이영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뭔가 조금 더 럭셔리 공간? 저보다 한 두세 단계 높은 뭐 그런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되고 설레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혼자 보는 거야. 그냥 문만 다 열어주고 가셨네. 그래도 여기 혹시나 제가 또 모르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러 약간의 도슨트 느낌으로 뒤에서 따라다니실 거예요. 입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분이 애니메이션 쪽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해바라기로 유명하신 아티스트 이름은 뭐죠? 뭔가 물 아까워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물 하나도 안 아깝게 다 쓰시고 죄송합니다. 이 카오스 이거도 이제 아트토이잖아요. 물에 띄워보셨나 이거를? 완전 미사용품입니다. 미사용품이죠. 이거는 혹시 금액 아세요? 금액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에 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비싸서. 네, 이 형님 재력이면 띄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당장 내가 형님 나 저기 캐리비안베이 가야 되는데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도 있어요. 빌려주실까요? 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카오스 그 작가님이요. 예, 카오스 작가님이시고 미야자키하이오 감독님이랑 방금 그림 보셨던 무라카미 타카시님. 최근에 기쁜 소식이자 슬픈 소식을 조금 들었습니다. 제 아이수 컬렉션 중에 되게 좋아하는 오프로 블리츠웨이 아톰인데요. 재판이 돼서 이 정도면은 재판하는 사람들 좀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나 좀 스트레스 받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 실물을 보고 이 두 채를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포니버지션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인치 액션 피규어들입니다. 긴 장치장에 세 줄로 막 쌓아놨습니다. 예, 이런 인디아나 존스 이거 어디 제품인가 이런 거. 비이클이 좋다. 야 이거는 뭐 이거는 작업실에서 커스텀 해가지고 올 크롬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마크 스리를 올 크롬 하셨어요. 리얼 스틸. 거기에 나오는 로봇들 넷이에요. 근데 좀 아까운 거는 지금 타노스 뒤에 다 가려져 있어. 이 귀한 제품이 여러분 이 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건 얼마나 더 귀한 제품들이 많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보니까 없는 애들이 많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요 드래곤볼 손오공인가요? 저분은 누구시죠? 드래곤볼 에볼루션 실사파에 나왔던 손오공입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볼 거고요. 예. 스타워즈 더 찐 밴들은 이렇게 또 위에 박아놓네요 항상. 익숙하시죠 저렇게. 멋있습니다. 얘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황금색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렇게 단독 전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큐알코드가 있네 나 이거 한번 해 봐야겠다. 라드로? 야드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칠십 개밖에 안 들어왔대요. 야 이 가격은 뭐 여기 정가가 일단은 지금 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작은 거 한 오십 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꼭 이런데 왔다 가시면은 피부에 엄청 사시더라고요 동료는. 지금 자꾸 자극받고 있어요. 고가의 둠 스태츄에다가 타조 털 이거 지금 걸어놨습니다. 한 번씩. 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여기 걸려있네요. 말이 되나 여기 뭐인지 보이세요. 여기 없네. 여기 넣었네. 레고도 모으세요. 뭐 하마올 게 없네. 다른 공간에 안 뜯은 미개봉 레고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좋은 데로 이사를 이제 하면 전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또 여기다 넣어놓으니까 귀해 보이네요. 요거는 그 대아고스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 일 번부터 백 건까지 넣어서 부록으로 조립해갖고 만드는. 영상 쏴주는 그 장면까지도 다 재현이 되게 그 영상이 나오고 그래요. 미쳤네. 이거 되게 명품이고 열심히 리뷰했는데 여러분들 이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긴 또 약간 우주인 시리즈네요. 부평 자유장터 가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요것도 다른 버전이 있네요. 대한민국 국기 패치를 해 놓은 거 보니까 요거는 자체 커스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거. 진짜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마 그렇게 돼서 나온 거였을 거예요. 오늘 뭐 많이 틀리네요. 근데 이런 기계적인 느낌 너무 좋다 이 와 둘 중에 하나는 사고 싶다 진짜 이런 데 오면 안 돼. 장터에서 이거를 엄청 저렴하게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했거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안 나온다니까요. 최근까지도 후니버셜에 전시해 놨던 네 원더우먼까지 이렇게 삼인방 딱 있어주면 든든합니다 이게 바로 뭐 저스티스리가 아니겠습니까. 와 여러분 이제 입고 보신 거예요 이제 입고. 일대일 사이즈 씨에쓰리 피오 알투 디투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멋있습니다. 일대일임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만들지 않았잖아요 보시면은 진짜 이런 전선 이런 디테일 보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리모컨이 들어있어요. 오. 그 안에 리모컨이 들어있어서. 우와. 이렇게 꺼내 해갖고. 뭘 눌러야 되지. 그거 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닌데 이건 전원인데. 꺼버리셨어요. 됐다. 끙끙 안 하려는데요. 어. 뭐죠. 와. 정겨운 소리. 뭐가 더 좋으세요. 아까 이거랑. 일단 대학원 스티니까. 그래도 크기에서 주는 그런 압도감이 있어요. 와. 40주년 기념 보바팻 헬멧입니다. 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금 좋아하고 이럴 때 이해를 못했어. 왜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지. 요즘에 좋아. 요 다스베이더도 있고 와 여기 스톱 트로퍼도 있고. 요거 세 개 헬멧 미쳤네. 와. 전 세계 500개예요. 최근에 그거 저기 자유상사에서. 삼천만 원 호가했던. 그 세트 중에 가장 큰 애들이 여기 있네요. 이거는 완전 미품이네. 아프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삼천만 원어치가 여기 있는 거야. 요만큼 한 칸에. 그다음에 은하철도 999. 요 하록 선장인가. 얘도 999 멤버예요. 하록 세계관에서도 은하철도 999가 같이 이렇게 있고. 죄송한데 뭐 하시는 분. 나디아 너의 눈에는 희망찬.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카우이 비워비라고. 그 이 비지엠 안 들어보신 분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진짜 유명한 비지엠이거든요. 빠밤빠밤 빠밤 하는 그.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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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그거 그거 맞아요. 오. 미키마우스 카보틱스 버전인데. 요거 크롬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미 품절이 됐더라고요. 실물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미키는 이 블랙 앤 화이트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톰은 뭔가 저 그냥 통 크롬 실버도 괜찮은데. 그쵸 보는 눈이 비싸지 이거 전격 제트 작전이네 키트 나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옆에 한번 시대 한번 차 보실래요. 하. 어렸을 때 다 손목시계 차고 헤이 키트 안 했던 사람 나와. 어 앞에 보시면은 led 그. 불 들어온다. 그 버튼마다 다 음성이 나오는 거랑. 우와 소름 끼쳤어.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 이 전격 제트 작전이 나오고 같이 유행했던 게 에어월프. 딴따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몰라요 니네 엄마 바람나. 세대가 달라서. 어린 척 하지 마 몇 살 차이 안 나잖아. 사실 원래는 대하고스티니 드로리안이 원조예요. 핫토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와주면서 요게 조금은 인기가 식었죠. 그래도 참 예쁘네요 요런 애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고 한 발 들어왔습니다. 또 있네 뭐 지나갈 수가 없네. 후니와 영인데 요거 얼마일 것 같아요 두 채만 요렇게. 82개인가. 요거 100만 원 넘죠. 50인가 60 정도씩 같은 걸 기억해요. 최근에 올라온 그 100만 원은. 그 아마 프리미기 형이. 이것들이. 저 샤워감이 아니네 저거 휴지인데. 바디가 하다가 남아가지고 아마 저렇게 해 놓으셨던 걸로. 나 처음에 그냥 샤워 타월이 자랐어. 와 나 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얘 그 매 쏘는 애잖아요 나코르르. 나코르르 맞아요. 킹 오브 파이터즈 얘로 많이 했었어. 킹 오브 파이터즈를 해도 아테나 이런 캐릭터를 하고. 철권에도 나 릴이 이런 거였어 여쾌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뭔가 애니메이션 피규어 쪽으로 먼저 갈까요 아니면 좀 영화 쪽 피규어 쪽으로 먼저 갈까요. 어디로. 또 이 제이앤니 스튜디오 라인이 여기 쭉 있습니다. 히스레저 조커 크리스찬 메일 형님의 배트맨 핫본으로도 이렇게 있고 셀리나 카일 더 배트맨 이거 이렇게 각본이구나. 여기 또 뭐 할리퀸 앰버허드 역회에 제이앤니는 모으고 있어요. 역시 좋아하시는. 뭐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얘가 맞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의 오리진 수 투는 이거기 때문에. 왕자의 게임 여기 이제 용들이 있는 사이에 드래곤 길들이 용도 있어. 여기죠 이렇게 귀엽게 전시해 놓으셨네. 와 이쪽에는 뭐 또 나루토 친구들이 다 있네요. 미국에 그거 약간 오마주한 거잖아요. 맞아요. 따로 뭐 라이센스 해서 나오는 제품은 아니고 대신에 요 앞의 애들이 다 라이센스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같이 요렇게 좀 두니까 또 조화가 좋네요. 야 여기 라라 크로포트도 있네. 진짜 잠식이에요. 다 있어요 다. 스타크래프트 요 마린도 보이고요. 또 우리 엘비스 브레슬리 형님. 요 워크래프트 애들인가. 이게 지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랑. 더블리 오브 워크래프트랑. 더블리 오브 워크래프트랑. 마크로스 이거 제가 그때 반도의 중련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런 킷도 되게 귀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맥스펙토리에서 되게 소량으로 생산됐던 제품인데 물건이 많이 희소해져가지고 도세완성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요. 나의 히어로 헐크 호그니스입니다. 아 이거 상체를 요렇게 교환할 수 있는 파츠구나. 상체를 요렇게 교환하면 이제 옛날 더락에서 머리를 빡빡 깎은 문신한 더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저게 이제 그 베이스는 벨트랑 따로 구매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걸 두 채 사면 되지 않았어요? 공간이. 여기서 공간 문제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코믹스 라인에 울버린을 참 또 이렇게 모아 놓으셨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도 여기 있습니다. 와 이거 디오라마 되게 멋있네요. 저게 그때 아마 예약할 때 육십 얼만가 칠십 정도 됐을 거예요. 개꿀이네. 형님한테 30만 원에 팔아라야겠다. 까면은 50% 까는 거예요. 요런 거 강철의 연금술사 이거 이거 핫본 요게 3-0 거고요. 요게 30만 원대 밑에 술도 있으시다. 밸런타인 30년 산 이런 것들. 마이뮤지엄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술 모으려고 저기 뭐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데렐라 누님이랑 뭔가 약간은 틴커벨 누님도 그렇고 인어공주도 있고 뭔가 흑화된 느낌이네 여기는 조금. 약간 섹시 컨셉인가요? 저 안쪽 방서부터 여기 끝까지 코믹스 버전 캐릭터들 히어로들이 많이 보입니다. 야 뭐 데어데블 야 요 둠 좌상 실버 서퍼 차 이 네이트리 이런 애들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요게 여러분 그 티즈로직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요거도 사실 구매 리스트에 있었지만. 구매 리스트 한번 볼 수 있어요. 라이트가 여기 다 나와요 이 콕핏 내부가 엄청 디테일해요. 여기 전면에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놓쳤던 피규어들이에요. 최근에 요거 실물 보고 샀어요. 리뷰 리스트에는 따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하신다면 제가 요거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볼게요. 얘가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거울로 지금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트를 켜면은 끝없이 그 떨어지는 그 지하 느낌을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코에 이거 웬만한 애들 꽂으면 진짜 이상하거든. 티모시 살라메 정도는 되니까 이거. 이건 품절이에요. 이거 또 뭐야 되게 비싸 보인다. 야 이거 뭐 이렇게 와 씨. 그때에 비해서 술에 관리하시. 아니 한 분 보니까 그런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 이거 뭐 하나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자유롭게 드셨는데. 뭐 물도 잠깐만 그냥 물이 아니에요. 아니 편하게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봐도 너무 재밌죠. 이제 반 보신 겁니다. 조금 앓고 있었던 그 감기모사이 다 낫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대로 된 힐링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리만족 힐링하셨길 바라면서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네 이거. 오 나 이거 생각나. 우와. 여기 있는 것만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그래도 한 1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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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